네, 4부도 이제 어느새 마지막 순서가 남아있습니다 이분을 소개하면서 저도 정말 가슴이 설레는데요 이분은 정말 아주 보라이티한 가창력으로 2006년도에 정말 한때 정말 너무나 유명했던 도전주부 관리청에서 2006년도에 대상을 차지한 아주 저력있는 그런 가수입니다 여러분들라도 좋은 시간 되실 것 같은데요 최명아 가수가 4부의 마지막 문을 닫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노래는 본인의 타이틀곡 자식입니다 여러분 최명아 가수의 타이틀곡을 큰 박수로 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타이틀곡은 7명입니다 들려오는 여태틀곡 자수로 하세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오는 곳에 가듭고 사랑으로 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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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이 마르면 나도 편하게 빛이 신나게 노래하며 살 거야 잘 자라졌어 고맙게 아직 한 세월이 흘리네 오는 곳에 가듭고 사랑으로 하느냐 기미애 옹기애 모든 곳을 다듬고 사랑을 알며 귀여운 세월을 여쭤들어서 왜 그리 소원해지는 걸까 내가 내것나 너희들이 커다보는가 태산보다 자신들이 더 편하네 눈물이 마르면 나도 편하겠지 신나게 노래하며 살거야 잘 자라줬어 고맙긴 하지 한 세월이 흐르네 한 세월이 흐르네 한 세월이 흐르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제 노래는 이거 한 곡뿐입니다 묻지 마세요 들려드리겠습니다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들어간네 천천히 잘한 것도 없는데 요 놈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한남두고 왔는데 지나가다 태원에서 누군요 흐르네 서산이 넘어가는 줄은 지 하는 줄 몰라서 태워라 가기를 말하라 태워라 가기를 말하라 해 묻지 마세요 울어 보지 마세요 울어 보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데려갈 내 청춘이 잘 할 것도 없는데 여노우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매일 벽까지 왔는데 맘보고 왔는데 지나다간 대원에 서른 업무 송삼 넘어가는 곳이 가는 줄 몰랐어 매일 벽까지 왔는데 맘보고 왔는데 지나다간 대원에 서른 업무 송삼 넘어가는 곳이 송삼 넘어가는 줄 몰랐어 재워라 가지래 말어라 재워라 가지래 말어라 재워라occup 재워라agua 幾 주 могли 감사합니다.